우선 한발서기로 균형잡는 연습을 합니다. 그리고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그리고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시선처리 연습을 합니다. 서핑을 할 때 자유롭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cucumbersụ掰掰 올ится. 서핑이다의 저 아이들이 잘 생각되었습니다. 서핑 ugh. 서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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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에 한 달 살기도 끝이구나. 아쉽네. 안녕.